엔지니어들이 대단한 거죠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나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에 수거하게 되면 나라위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름들 데이터센터의 기본단위 10만 개의 GPU 랭그라운드를 설치하는 이게 엔비디아의 렉입니다 이 렉에는 주로 8개의 서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개의 서브마다 8개의 GPU가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에 이 렉 하나의 64개의 여러분들 GPU가 들어가는 겁니다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열을 식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보시죠 이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는 방식이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센터는 이런 넥 하나당 전기를 얼마나 여러분들 썼는가 하니까 10킬로와트씩 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설치 비용이 적은 공기를 가지고 시키는 공냉식을 쓴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용 데이터센터는 이 렉 하나당 열음 전기가 7배 더 들은 겁니다 70킬로와트 그러니까 기존의 공냉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을 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은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찬물을 넣어 가지고 열을 빼앗아서 여러분들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공기를 집어넣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데이터센터의 개념이란 것은 액체 냉각을 주로 쓰는데 열을 배출한 하드웨어의 액체 순환 CPU 부품 등의 하드웨어를 냉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수를 통해 가지고 찬물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데워진 물을 빼내는 겁니다 고밀도 렉의 하드웨어 온도 제어를 위해 CPU 등 열 발생 부품 또는 장비에 찬물을 순환시키는 데이터센터 냉각 방식이 바로 액체 냉각 방식인 겁니다 액체 냉각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찬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찬물을 뭐죠? CPU, GPU 그 주변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럼 뜨거워지게 되면 이 물을 빼내는 겁니다 칩의 지름, 칩, 칩 주변에 이런 직접 물이 흐르게 만드는 칩 직접 냉각 방식이 있고 이걸 다일렉트 칩 쿨링이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액칩 냉각 방식 지금 많이 쓰는 겁니다 서브와 기타 장비를 여러분들 뭐죠? 방수를 해 가지고 액체 냉각 전체 집어넣는 겁니다 서브와 기타 장비를 비전도성 액체에 담그는 방식 그걸 액칩 냉각, 이머전 쿨링 지금처럼 데이터센터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서브 자체를 그냥 담그는 겁니다 액체에다가 그거 보시면 대단한 거죠 저희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뭐죠? 이 펜하고 동시에 수냉식, 공냉식을 여러분들 함께 쓰는 공기 보조 슬랭 에어 어시스티드 리퀴드 쿨링 그러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펜을 쓰는 모양입니다 펜을 그런데 모든 원리는 찬물을 보내 가지고 뜨거운 물이 도대로 오게 열을 빼앗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렉 후면에 액체 라디에이터를 부착하여 공기 냉각을 강화하고 렉 뒤에 이런 렉 뒤에 여러분들 이런 렉 후면에다가 이렇게 펜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이런 사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면 이런 거 말라고 하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공부를 좀 해야 그다음에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이 보시면 냉각 타워에서 여러분들 찬물을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찬물을 보내 가지고 서버 사이를 간통시키거나 아니면 서버 전체를 뭐죠 찬물에 담그게 하거나 이게 붉은 건 뜨거운 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한 분이 아주 고맙게도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초심자가 알게 도리어 디지털 라이프에 자세히 그려놨네요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액체 냉각 원리는 이미 상용화돼서 많이 사용되네요 전기자동차 대형 전자기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서버 같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도 액체 냉각이 중조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아침에 바쁜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국 신문들은 거의 다 다루지 않는데 미국의 조지아주 주도인 애트란타에서 큰 컨벤션이 열리네요 매년 HPC 크리에이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초고속 여러분들 초고속 컴퓨팅 이런 게 그게 열리는데 여기에 레벨업의 대표로 있는 신정규 대표이사가 다녀오셔가지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게 큰 행사입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신문들은 대개 연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같은 전기전자 박람회는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슈퍼컴퓨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자들이 거의 파견이 안 되네요 그런데 독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특파원이 있는 데는 이런 데 특파원을 좀 파견해 보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켜 줄 수 있는 기술 출연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포항공대를 나오신 신정규 대표이사께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슈퍼컴퓨팅 24, SC24, 애틀란타 가장 화두가 먼 거 한 두 가지입니다 네트워킹하고 냉각기술 이번 SC의 인상을 요약해보자면 쿨링업계의 엄청난 약진과 도전 AI 및 HPC 가속 분야의 조정 및 플레이어 정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네요 엔비디아의 이런 시스템이 계속 여러분들 확장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붙잡기 위해 가지고 관련 업계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뭡니까 엄청난 약진과 도전을 하는 그런 전시회였다는 겁니다 액체의 냉각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쿨런트 특성 재설계 액체의 냉각 시 냉각류가 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물성 개선 초당 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흘려보내기 위한 연결 소재 등을 들고 나온 관련 회사들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들 큰 지금 추세가 엔비디아가 차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뭐죠 호프 100 호프 200 블랙웰 100 블랙웰 200 루빈 100 루빈 200 여러분들 고성능 그냥 슈퍼컴퓨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또 디멘드가 생긴 거죠 수요가 관련 업계들이 뭐죠 쿨링 업계가 엄청나게 이럼 들어가가지고 제품을 쏟아낸 것이 이번 전시회의 백미였다는 겁니다 냉각과 네트워킹 이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냉각과 네트워크 둘 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연산 성능은 다양한 타입의 노드들을 엮은 프릿을 구성하고 연산 종류를 쪼개 다른 타입으로 처리한 분산 처리로 기존 슈퍼컴퓨터에 주로 사용하는 단일 타입 분산 처리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GPU를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연결해야 되니까 거기서 백목 현상을 잡기 위한 이런 엔지니어들이 피나는 눈물이 이렇게 배에 있는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냉각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냉각 이슈는 이번 SC 슈퍼컴퓨팅의 전시를 뒤덮었습니다 액체 냉각은 기본이고 어떻게 액체 냉각을 구현해란가에 온갖 실험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 제품화되었습니다 한 해 사이에 엄청난 비약적인 여러분들 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의 블랙웰에서 발생한 발열 이슈입니다 렉 하나에서 요구되는 발열 처리량에 최소 130kW를 찍어서 72kW에서 92kW까지 발열 처리한 쿨링 렉을 두 개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다 연결한 시스템이 엔벌 엘 70이 생산 라이선을 받은 회사들은 전부 쿨링 솔루션 업체들과 파트널링을 하고 난 다음에 쿨링 솔루션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3렉으로 구성한 풀렉 구성을 보게 되면 엔벌 엘 70이 쪽은 밴드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전번에 한번 간단하게 공병원 tv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 제품이 이게 싱글 렉입니다 더블 렉 지금 제품이 여러분 어디까지 발전되었는가 하니까 이 렉 하나 그다음 렉 두 개를 합친 것 더블 렉 그다음 렉을 세 가지 합친 것까지는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렉 하나는 64개의 여러분들 gpu가 돌아가고 렉 두 개는 128개 128개의 여러분들 gpu가 동시에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니까 쿨링 시스템이 얼마나 이런 막강해 여러분 열을 낮추겠냐의 양이죠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제 자신이 정신을 차리니까 일단 제가 여러분 한 방 맞고 그다음 여러분한테 한 방 때리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모자라가 여러분 내 글 이거는 따블 렉이겠나 이건 싱글 렉이죠 싱글 렉 두 개를 붙이고 세 개를 붙이고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신정규 여러분들 대표이사께서 간단하게 글을 적어줘가지고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다양한 시도 중에 엔블 엘 70이 렉 하나에 냉각 렉 하나만 붙여 두 개의 렉으로 엔블 엘 70 솔루션을 제시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렉 하나에다 이렇게 쿨링 시스템을 두 개를 붙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게 후면입니다 이렇게 아까 봤죠 라디에이터 수냉심과 공냉심을 여러분들 조합한 겁니다 이런 제품들이 시제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스템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렉은 또 별도로 주문해야 되니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입니다 공기보조순행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따블렉이죠 따블렉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렉 안에 들어있는 서버를 식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찬물이 다 들어가가 도는 그런 해로운 모양입니다 이거는 물을 흘려가는데 찬물 들어가고 뜨거운 물이 이러면 다시 돌아오고 엔비디아의 CB200 워터레스 리퀴디 쿨더 다 이제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들이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물이 들어가서 식히는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식히는 이게 이제 렉 후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렉 전면입니다 렉 전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전면에 이렇게 코드가 다 연결되고 후면에 주로 이제 냉각 시스템에 여러분들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면 엔비디아 글레이트 블랙 L200 엔벌 L72 신행 모델이죠 앞면 여기 있는 코드가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HPC 아마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기업의 엔비디아 무화입니다 이런 큰 이렇게 이 회의 같은 경우는 되게 업계 분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참여하는 것은 기술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액체 냉각 방식을 오늘 좀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엔지니어들이 숨을 수 있었기 때문에 60년 70년 80년이 가능했던 것이고 조선 500년 전부 다 엔지니어들 다 압살해 버렸기 때문에 가난했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도 전부 다 변호사 출신들이고 문과 출신들이 현실을 착하냐 모르는 겁니다 그냥 버튼 누르면 돈이 나오는 걸로 아는 거지 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